성냥 예상하자니까 중대에 밉다 오늘은 성냥이가 될께요 이거 될께요 뭐뭐지 이게 뭔가요 연필이죠 근데 이렇게 두개가 합쳐져있네요 또 고무줄로 근데 이거 좀 이건 로봇입니다 연필이 아니라 이건 로봇이에요 보여줄게요 이건 춤추기 로봇이에요 먼저 얘를 이렇게 내 만드는 방법 하여튼 만드는 방법 춤추기 로봇 연필 두개랑 고무줄 딱 한개 고무줄 딱 한개로 해서 여기에 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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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게 고무줄 한개에요 고무줄 한개랑 그 다음에 연필 두개 고무줄 한개에서 고무줄 한개 옆에 여기 끝에 고무줄 한개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세 번이나 하면 그래도 위로만 왕성 반대기 쉽지만 웃겨요 네 춤추는것 좀 알아요 어 직자로 해서 보면 진짜 웃겨요 이거 이거 오랫동안 할게요 그래서 가위춤 로봇이라고 저는 불러요 가위춤 로봇 가위춤 로봇 가위춤 로봇 가위춤 로봇 가위춤 로봇 가위춤 로봇 wilt 자 아무리 The red stone was gone. Mary told the beast pass. Somebody took Jesus. The beast pass went to look into the tomb. But Jesus was not there. Someone took Jesus, said Mary. Mary cried. After the people left, she looked into the tomb. She said to angels, in bed go. The angel asked, Mary,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looking for someone? Asked the man. Someone took Jesus, said Mary. Mary. 다시. Ca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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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wy. Cawy가 노래 부르는 소리예요.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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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Mary killed the man. Mary was spread. Mary couldn't believe it. Jesus was sitting in front of Mary. Mary was very happy. Jesus was alive. I can't stay with you, said Jesus. I have to go to my house in heaven. Now Mary couldn't see Jesus as the son of God. Jesus said to Mary, go and tell the people that I will read for them in grace. Mary was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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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born. Why? I was born.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큰 돌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열려져 있었어요. 큰 돌이. 그래서 마리아는 이쪽에 갔는데 예수님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는지 알았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두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했어요. 왜 오냐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무덤에서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왜 오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나의 앞을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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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너랑 계속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내 집으로 가야 된다고. 나는 내 집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요.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간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네요. 또 다른 레어에서 간다고요. 말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이야기 얼마큼 가지지? 우리가 얼마나 크니까 지금 152페이지까지 읽었어요 하여튼 예수님 알라뷰 예수님 하트 예수님 하트 예수님 하트 빨간색 먹어 예수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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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